띵띵토이 명절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네 사장아 영식이 배고프다 아니 나는 화장실이 급한데 그래? 마침 여기 휴게소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거든 우리 잠깐 들렸다 가자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잘생긴 공방이 아녀 아니 할머니까지 왜 이름으로 놀리세요 우리 곰팽이 친구들하고 오고요 안녕하세요 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밸드입니다 할머니 여기 선물이야 아이고 내가 또 참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여기까지 오냐고 힘들었을 텐데 먹고 싶은 거 골라봐 할머니가 쏜다 여기가 그 뚱뚱 휴게소인가?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마법의 음악을 틀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바지에 실수를 하겠지? 난 역시 똑똑하다니까 할머니 동글동글한 건 뭐예요? 이것이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알감자예요 와 나 알감자 좋아하는데 할머니 저 알감자 주세요 오케이 달수처럼 귀여운 놈으로 담아줄게 자 알감자 받으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영식이는 육식파인데 그럼 소떡소떡이지 소떡소떡 소떡소떡 하나 주세요 오케이 기다려봐 꼬치에 떡 하나 소세지 하나 떡 하나 소세지 하나 기름에 튀겨주면 우리 할머니 특제소스는 내가 뿌려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응 그려 맛있게 먹어 할머니 너무 잘 먹었대요 먹었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네 형식아 나도 같이 가자 알았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잘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땅냥이가 어디서 돌려 움직인다 또 안고 또 안해 이 노래 왜 이렇게 흥겨워 화장실 가고 싶네 밤새 또 밤새 어떡하지 화장실에 못 가니 바지에 시야를 해야겠지 아니 이 나쁜 고양이 같은 일이라고 빨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잘 시구시구 들어간다 잘 시구시구 들어간다 아니 지금 우리 강아지들을 괴롭히는 겨 히익 박치기 얍 으아아아악 우리 강아지들 아직 안쌌지 으아아악 급하다 아이 나도 같이 가 용식아 아 큰일날뻔 했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달수는 왜 안나오지 달수야 언제 나와 아 나는 알감자리 너무 많이 먹었나봐 너네 먼저 나가있어 알았어 우리 강아지들 일 다 봉겨 할머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날뻔 했어요 근데 할머니 그 신나는 음악에도 줌을 안 추시던데요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귀가 잘 안들려 아 아 그리고 할머니 박치기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응 젊을 적에 내 별명이 아산 백호전이요 역시 우리 할머니가 짱이다니깐 우와 할머니 멋있다 오늘도 실패했잖아 뭐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잉 히히히히히 자 이거 먹고 뚝꽂혀 뚝 냠냠냠냠냠냠 뭐야 너무 맛있잖아 헤헤헤 못된 녀석이지만 맛은 볼 줄 아는구만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려 배 불렀으면 잡배 네 주차를 이따구라면 한 번 더 날려버린다잉 아 죄송합니다 헤헤헤 할머니 왜 제법 많이 받으세요 냐옹 하하하 녀석 본성이 못된 녀석은 아닌가 보구만 네 핥 쥐 삼 핥 하악 오 이즈 ken 우 하하 하하 왕 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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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